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204페이지 제10장 명사 나운 투 단문독회 첫 시간이죠. 먼저 기본 이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5분동안 걸은 것이 brought me to the station. 나를 역으로 데려왔다. 즉 5분동안 걸은 후 나는 역에 도착했다. after five minutes walk, I came to the station. 이런 뜻이죠. five minutes walk와 me의 동그라미. 여기 five minutes walk처럼 무생물이 주어로 올 때는 주어를 문맥에 따라 때, 이유, 양보, 조건 등의 부사 혹으로 그 다음 목적을 주어처럼 옮기는 것이 우리말의 자연설 때가 많죠. 따라서 입문장도 주어 five minutes walk를 때의 부사 혹으로 목적어 me를 주어처럼 옮기면 5분동안 걸은 후에 나는 정거장에 도착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다음 No amount of wealth can satisfy him. No amount of wealth. 어떠한 양의 재산도 can satisfy him. 그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즉 아무리 부여하더라도 그는 만족할 수 없다. However wealthy he may be. 또는 however wealthy he is. He cannot be satisfied. 이런 의미죠. No amount of wealth와 힘의 동그라미. 역시 no amount of wealth라는 무생물 주어니까 주어를 양보의 부사 혹처럼 번역하고 목적어 힘을 주어처럼 옮기면 아무리 부여하더라도 그는 만족할 수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다음 본문 1번으로 갑니다. Her musical talent kept her in touch with a certain number of artistic people. kept her in touch with a 동그라미. keep a in touch with b 하면 a를 b와 접촉하게 하다. 이렇지 않으니까 그녀의 음악적 재능은 그녀를 a certain number of artistic people. 꽤 많은 예술가들과 접촉하게 해주었다. 즉 그녀의 음악적 재능 때문에 그녀의 음악적 재능 덕분에 그녀는 꽤 많은 예술가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Thanks to her musical talent, she could keep in touch with a certain number of artistic people. 이렇지 않죠. Her musical talent와 her의 밑줄 그어 보세요. Her musical talent가 무생물 주어니까 her musical talent를 이 위에 부사하고 목적어 her를 주어처럼 옮기는 것이 우리말이 자연스럽죠. A certain number of는 꽤 많은 이렇지 않죠. And I enjoyed. 그리고 나는 몸을 즐겼다. Listening to her play. 그녀가 연주하는 것을 듣는 것을. And 또 Going to the theater concert and the opera with her. 그녀와 함께 극장, 음악회, 오페라에 가는 것을. 정리하면 나는 그녀가 연주하는 것을 듣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극장, 음악회, 오페라에 가는 것을 즐겼다. 이런 말이죠. Listening과 Going의 동그라미. Enjoy는 목적으로 부정사고 올 수 없고 반드시 동명사가 오니까 동명사 Listening과 Going이 Enjoy디 목적으로 온 거고 Listening to her play에서 Listen to는 지각동사, her는 목적어. 따라서 Play가 원형으로 목적 보러 온 오형식 구조죠. 그녀는 음악적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꽤 많은 예술가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또 글쓴이는 그 덕에 그녀가 연주하는 것을 직접 들을 수도 있었고 또 그녀와 함께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이 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윗글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낸 말은 이런 문제죠. 동그라미 1번 Perplexed, 당황한 또는 혼란스러운 즉 Confused 이렇듯이죠. 동그라미 2번 Calm, 평온한 또는 고요한 동그라미 3번 Concerned, 걱정하는, anxious나 worried의 뜻이죠. 동그라미 4번 Stand, Stand의 동그라미 아찔하게 하다, 어리벙벙하게 하다 이런 뜻의 타동사 Stan의 과감상이니까 아찔할 정도로 깜짝 놀란 이런 뜻이죠. 동그라미 5번 Pleasurable, 즐거운, Pleasant와 같은 뜻이지만 Pleasurable은 주어가 사물일 때만 쓸 수 있는 형사죠. 그녀와 함께 극장, 음악회, 오페라를 보러 다녔다고 했으니까 글쓴이는 당연히 즐거웠겠죠. 정답은 동그라미 5번입니다. 다음 영자 인내심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인내심은 Patience, Perseverance, Endurance 어느 것도 조직했지만 여기서는 Perseverance를 써보죠. 그 다음 뭐뭐 때문에 하는 것은 Because of, Owing to, Due to, Thanks to, By virtue of, On account of 이런 여러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목적, 목표 하는 것은 Purpose, Aim, Object, Goal 어느 것도 좋겠지만 여기서는 Object를 써보죠. 그 다음 달성하다 하는 것은 Achieve, Attain, Gain, Accomplish 어느 것도 좋지만 여기서는 Attain을 써보죠. 문장을 완성해보면 인내심 때문에 Because of, 또는 Owing to, 또는 Due to, 또는 Thanks to, 또는 By virtue of, 또는 On account of Perseverance 그는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He could attain his object. 이렇게 되죠. 또는 위에 기본 예문과 본문에 나오는 무생물 주어로 영작해보면 인내심이 그로 하여금 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Enable 사람 투어 부정사. 이런 구문을 이용해 영작해보죠. Enable 사람 투어 부정사하게 되면 누구누구로 하여금 투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인내심이 그로 하여금 그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다. Perseverance enabled him to attain his object. 이렇게 되죠. 무생물 주어 Perseverance를 부사옥으로 번영하고 목적의 힘을 주어처럼 번영하면 인내심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2번으로 갑니다. A glance at the map Glance가 흘끗봄 즉, 얼핏 한번 보는 것을 뜻하니까 지도를 한번 끝보는 것은 It's sufficient to explain Sufficient, 충분한 즉, enough, ample 이렇지니까 뭐뭐를 설명하게 Sufficient, 충분하다 뭐를 설명하게 충분한가 하면 다음에 나오면 How의 얘기가 Explain의 목적으로 나오죠. How it was that Greece became civilized before the other European lands 어떻게 그리스가 before the other European lands 다른 유럽 국가들에 앞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먼저 became civilized 문명화되었는지를 A glance at the map의 동그라미 무생물주의 물주구문이니까 A glance at the map을 부사옥으로 해석해 지도를 얼핏 한번 보기만 해도 그리스가 어떻게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먼저 문명화되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죠. How와 it 그 다음에 that의 각 동그라미 Explain의 목적인 명세설 How의 얘는 원래는 It is that 강조군인데 즉 It was how that 이런 식이 되어야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의문사 how니까 how가 문장 앞으로 라는 거죠. It was how that가 없어도 How Greece became civilized 이런 간접 의문으로 문장이 되니까 It that 강조군이라는 것을 금방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렌즈의 동그라미 여기 렌즈는 나라 즉 country의 뜻으로 생깁니다. It is near to those countries 그것은 즉 그리스는 그런 나라들에 가장 가깝다.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 those countries가 인유치아의 수식을 받고 있죠. In which civilization first arose Civilization 문명이 처음으로 arose 일어났던 즉 그리스는 문명이 처음 발생했던 그런 나라들에 가장 가깝다. arose 의 동그라미 arise 의 과거형이죠. 여기 arise는 생기다 발생하다 come into being 또는 spring up 이런 뜻이죠. Arise arose origin 이런 식으로 변하죠. It is the borderline of the east and west 그것 즉 그리스는 동양과 서양의 the borderline 경계선이다. 그리스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먼저 문명화된 것은 문명이 처음 발생한 국가들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지리적 인정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죠. 이 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Because of its blank advantage 그리스 became civilized before the other European lands 1. ecological 2. geographical 3. meteorological 4. geological 5. geometric because of its rank advantage 그리스의 무모한 이점 때문에 그리스 became civilized before the other European lands 그리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먼저 문명화되었다. 동그라미 1번 ecological 생태학적인 명상은 ecology 생태학이 되죠. 동그라미 2번 geographical 지리적인 이것이 정답이죠. 명상은 geography 지리라는 뜻이죠. 동그라미 3번 meteorological 기상학적인 또는 기상의 이렇듯이요. 명상은 meteorology 기상학 이렇듯이 되죠. 동그라미 4번 geological 지질학적인 지질학의 명상은 geology 지질학이 되죠. 동그라미 5번 geometric 기학의 명상은 geometry 기학이 되죠. 본문에서 그리스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먼저 문명화된 것은 문명이 처음 발생한 국가들의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지리적인 이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동그라미 2번 geographical 이것이 되겠습니다. because of its geographical advantage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Greece became civilized before the other European land 그리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앞서 문명화되었다.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용자 글을 한 번 흘끄보고 나는 그가 결코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머머를 한 번 흘끄보다 하는 것은 glance at 머머 또는 take a glance at 머머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 결코 머머 아니다 하는 것은 never나 혹은 anything but 혹은 by no means 이런 숙을 쓸 수도 있죠. 여기는 anything but라는 숙을 써보죠. 만족하든 be satisfied 하면 되죠. 따라서 글을 한 번 흘끄보고 I glanced at him 또는 I took a glance at him 그리고는 and 그가 결코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knew he was anything but satisfied 이런 식으로 영재들이 되겠죠. 그러나 본문에서 물주 공부했으니까 이 문장을 글을 한 번 흘끗 본 것이 나에게 그가 결코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줬다. 이런 식으로 영재들이 보죠. 문장을 완성해보면 글을 한 번 흘끗 본 것이 a glance at him 나에게 말해줬다. told me 그가 결코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that he was anything but satisfied a glance at him told me that he was anything but satisfied 이렇게 되죠. 주절의 시제가 told 이런 식으로 과거니까 종속절의 시제도 was 이런 식으로 시제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주의해야 되겠죠.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3번으로 갑니다. 락 락 락 락 운 혹은 The grace of heaven 하늘의 grace 운청이 may seem to take part in many happenings in life many happenings in life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에 take part 관여하는 것처럼 보일 런지를 모른다. take part 인의 동그라미 take part 인 하면 participate in 뭐뭐에 참가하다 뭐뭐에 관여하다 이렇죠. happening 은 일어나는 일 사건을 말이죠. but a little deeper looking into the causes of them 그러나 그것들이 즉 그 일어나는 일들의 causes 원인들을 좀 더 깊이 looking into 조사해 보는 것은 reveal that 그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들을 조금만 더 깊게 조사해 보면 that the air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이요. looking into 동그라미 look into는 뭐뭐를 조사하다 즉 investigate 이렇듯이요. revealed 동그라미 reveal 하게 되면 밝혀내다 들춰내다 이렇듯이요. 다음 that the air 보면 one's own effort 자기 자신의 노력이 were by far more responsible for them 그것들 즉 그 일어나는 일들에 were by far more responsible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than most people imagine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by far 동그라미 by far 는 비교육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 were responsible for 동그라미 be responsible for 몸 하면 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듯이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말 오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락운이나 와 혹은 the grace of heaven 하늘의 은총이 may seem to take part in many happenings in life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일는지도 모른다. but 그러나 a little deeper looking into the causes of them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좀 더 깊이 조사해 보면 one's own efforts 자기 자신이 노력이 than most people imagine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more by far more responsible for them 그 일어나는 일들에 훨씬 더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운명은 미리 정해진 운이나 혹은 하나님의 은총이 다칠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이 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Our fate is blank of our own making rather than it is blank to be luck destiny destined efforts largely Our fate is blank of our own making rather than it is blank to be 본문을 통해 문장의 의미를 유추해 보면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되도록 운명 지어졌다기보다는 주로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이란 말이겠죠. 따라서 첫 번째 브랭크는 largely가 두 번째 브랭크는 destined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of our own making의 동그라미 of one's own 플러스 ing 하게 되면 과거분사 플러스 by oneself 이 뜻이죠. 따라서 of our own making은 made by ourselves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 is destined to be의 동그라미 be destined to 부정타게 되면 뭐뭐 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이렇다 뜻이죠. 따라서 our fate is largely of our own making 우리의 운명은 largely 주로 대체로 우리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다. rather than it is destined to be 그것이 운명 지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즉 우리의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대개의 경우 우리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다. 참고로 보기 두 번째 단어 destiny는 운명 즉 fate의 뜻이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our fate is largely of our own making rather than it is destined to be 다음 영자 세월이 흐르면 우리 중 누가 옳고 그린지 알 것이다. 물주 구문을 공부하는 챕터니까 물주 구문으로 영자하기 쉽게 세월은 우리에게 누가 옳고 그린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바꿔 영자해보죠. 세월은 간단히 타임하면 되죠. 그 다음 옳고 그린 것은 right와 wrong을 쓰면 되죠. 문장을 완성해보면 세월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타임 윌 셔 아스 누가 옳고 그린지를 후 이즈 라이 와 롱 타임 윌 셔 아스 후 이즈 라이 와 롱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4번으로 갑니다. 4번으로 갑니다. 5번으로 갑니다. 5번으로 갑니다. 5번으로 갑니다. many years ago 여러해전에 I was thrown 나는 내 던져졌다 by accent 우연히 among a company of Englishmen 영국인 일행 사이에 즉 오래전에 나는 우연히 영국인 일행과 함께 한 적이 있었다 어떤 영국인 일행가 하면은 a company of Englishmen을 후 이하가 출시하고 있죠 who when they were all together 그들이 모두 함께 있을 때 never talked about anything worth talking about 말할 가치가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결코 얘기하지 않는 그런 영국인 일행이죠 by accent의 동그라미 by accent 하면은 by chance accidentally 우연히 이렇듯이고 company는 일행 한 무리 이렇듯입니다 그 다음 worth talking의 동그라미 worth I and JV는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이렇듯으로 worth talking about가 뒤에서 anything을 추적하고 있죠 처음부터 다시 우리말 우선으로 정리해보면은 many 이어지고 오래전에 나는 when they were all together 그들이 모두 함께 있을 때 never talked about anything worth talking about 말할 가치가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결코 말하는 법이 없는 즉 쓸데없는 소리만 해야 되는 among a company of Englishmen 영국인 일행 사이에 was thrown by accent 우연히 낀 적이 있었다 다음 I concluded as young men so easily conclude that as young men so easily conclude 젊은이들이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리듯이 나는 대띠야라고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conclude는 결론을 내리다 as는 뭐뭐 하듯이 이렇듯이 어떤 결론을 내린가 하면은 these 20 or 30 gentlemen 이 20, 30명의 신사들은 had not half a dozen ideas among them among them 그들 사이에는 half a dozen ideas dozen이 12개니까 half a dozen은 6개죠 6가지의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a little reflection reflection이 곰곰이 생각하는 것 즉 숙구란 뜻이니까 조금의 숙구가 might have reminded me that 나에게 that idea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도 모른다 my own talk was no better than theirs my own talk 내 자신의 이야기도 no better than theirs no better than이 almost the same as 이렇듯이니까 그들이 것 즉 그들이 이야기와 매 한가지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a little reflection의 동그라미 그 다음 might have reminded에 밑줄을 꼽으세요 동사 might have reminded를 보고 가전법 과거 완료의 문장임을 알 수 있죠 즉 주어인 a little reflection이 가전법 과거 완료의 if 절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if 절을 바꿔보면 if i had reflected a little it might have reminded me that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결국 a little reflection이 주어인 무생물 주어의 물증문이니까 a little reflection을 부사하고 즉 여기서는 가전법 과거 완료의 조건줄을 해석하고 목적어 me를 주어처럼 옮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little reflection 조금만 숙고했더라면 나는 my own talk 나 자신의 얘기도 no better than theirs 그들의 이야기와 거의 다름없다는 것을 상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되죠 글쓴이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매사에 너무 경솔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자기가 우연히 맞는 영국인들이 예를 들어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죠 이제 한번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which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above paragraph 1. the writer encountered a group of Englishmen many years ago 2. the writer thought that the topics the Englishmen were talking about were worthless 3. like most young men, the writer judged people he met too rashly 4. the writer realized immediately that his own ideas were no better than those of the Englishmen 5. the Englishmen he met were, the writer thought, lacking in ideas which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above paragraph 어느 것이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가 동그라미 1. the writer encountered a group of Englishmen many years ago 글쓴이는 many years ago 오래전에 a group of Englishmen 한 무리의 영국인을 encountered, 웬니만 했다 맞는 문장이죠 인카운트 대 동그라미 인카운트는 타동수로 meet, 뭐뭐, unexpectedly 즉, 뭐뭐를 웬니만 했다 이런 뜻이죠 다음 동그라미 2번 The writer thought that 글쓴이는 that year라고 생각했다 The topics the Englishmen were talking about 영국인들이 얘기하던 주제들이 were worthless 쓸모없다고 글쓴이는 생각했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동그라미 3번 Like most young men, 대부분이 젊은이들처럼 The writer judged people he met too rashly 글쓴이는 people he met 그가 만난 사람들을 too rashly 너무 성급하게 judged 판단했다 역시 맞는 문장이죠 rashly 하게 되면 성급하게 경솔하게 이렇듯이요 동그라미 4번 The writer realized immediately that 글쓴이는 that year를 즉시 깨달았다 His own ideas were no better than those of the Englishmen His own ideas 그 자신의 생각도 those of the Englishmen 영국인들의 생각과 no better than 거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글쓴이는 즉시 깨달았다 즉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깨달은 거니까 틀린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이죠 no better than no better than no better than almost the same as 그 다음 those of the ideas 지시대 명사죠 동그라미 5번 The Englishmen he met were the right thought lacking in ideas 주절 주절 the right thought 가 문장 중간에 삽입된 문장이죠 글쓴이가 생각하기에 the Englishmen he met 그가 만난 영국 사람들은 were lacking in ideas 생각이 부족했다 사고력이 부족했다 즉 글쓴이는 자기가 만난 영국 사람들이 사고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역시 맞는 문장입니다 war lacking in 동그라미 be lacking in 뭐뭐 하면 뭐뭐가 부족하다 즉 be wanting in 뭐뭐 이렇듯이 정답은 동그라미 4분입니다 다음 형자 5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는 거지나 다름없었다 5년 만에 하는 것은 5년간의 부재 후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 after 5 years absence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거지는 beggar 그 다음 뭐뭐나 다름없다 하는 것은 본문에서 나온 no better than more 이 표현으로 써보죠 문장을 원상해보면 5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when he returned home after 5 years absence 그는 거지나 다름없었다 he was no better than a beggar when he returned home after 5 years absence he was no better than a beggar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when he returned home after 5 years absence he was no better than a beggar 다음 5분으로 갑니다 먼저 기본 의문부터 살펴보죠 his death is heaven's will let peace forever hold her sway hold her sway 동그라미 hold one sway 혹은 hold sway in more 이런 형태로 모모를 지배하다 이런 소식이죠 허는 peace를 받는 말로 peace가 여성 명사로 취급되기 때문에 소유격을 허으로 받던 거죠 따라서 평화가 영원히 평화를 지배하도록 하게 해 주소 즉 평화가 영원히 계속되도록 해 주소 이런 의미의 기어문이죠 다음 본문 5분으로 갑니다 If my life journey 만약 내 인생의 여정이 is to be along an easy road to success 성공으로 가는 쉬운 길을 따라 있다면 I will have no objection 나는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을 것이다 즉 나는 거기에 대해 이의를 달 생각이 조금도 없다 my life journey 동그라미 my life journey에서 life를 의인화시키기 때문에 apostrophe s를 붙여 소유격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is to be 동그라미 여기서 is to 는 be to 용법 중 예정의 의미죠 그 다음 objection 하게 되면 반대라는 뜻으로 disapproval opposition 이런 말 같은 말이죠 If however it is to be along a hard one however 그러나 만약 그것 즉 내 인생의 여정이 a hard one 힘든 길을 따라 있다면 a hard one a hard one road 로 가르치는 말이죠 let it be ever so love 그것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명령을 이용한 양분절이죠 즉 however love it may be 또는 however however love it is 이런 의미죠 그것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i will make it smooth and gain my object nevertheless 나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덜레스 열어듬습니다 성공에 이르는 길이 운 좋게도 탄탄대로라면 그 운명을 기꺼이 받으리겠지만 만약 가시밭길이라도 자신의 노력에 의해 그 길을 뚫고 나가 반드시 성공에 도달하겠다는 작가의 단어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글이었죠 이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가 to describe the right of the bar paragraph 윗글의 글쓴이를 설명하게 동그라미 1번 unmanly and cowardly unmanly 남자 떳지 못하고 cowardly 비겁한 동그라미 2번 carefree and idle carefree 근심이 없고 idle 게으른 동그라미 3번 ambitious and easygoing ambitious 야심 있고 easygoing 태평한 느긋한 동그라미 4번 determined and confident determined 결의가 굳고 단호하고 confident 자신감 있는 이것이 정답이죠 동그라미 5번 amiable and generous amiable 상냥하고 generous 관대한 amiable의 동그라미 amiable 하게 되면 상냥한 쾌활한 즉 friendly cheerful 또는 마음이 착한 good natured 이런 뜻도 있죠 글쓴이는 결의가 굳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니까 정답은 동그라미 4번입니다 다음 형작 아무리 위험해도 그들은 등산을 계속 즐겼다 아무리 위험해도 하는 것은 however dangerous it may be however dangerous it is 이런 식으로 나타내되겠지만 본문에 나온 명령법을 이용한 양보절 be it ever so dangerous 이렇게 나타내보죠 다음 계속해서 뭐뭐 다 하는 것은 keep ing 또는 continue to 부정사 또는 continue ing 어느 것을 써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continue to 부정사 이걸 써보죠 등산은 mountain climbing 또는 mountaineering 어느 쪽으로 좋지만 여기서는 mountain climbing을 써보죠 문장을 완성해보면 아무리 위험해도 be it ever so dangerous 그들은 등산을 계속 즐겼다 they continued to enjoy mountain climbing be it ever so dangerous they continued to enjoy mountain climbing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be it ever so dangerous they continued to enjoy mountain climbing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말은 무생물 주어가 행위자를 나타내는 표현이 거의 없죠 따라서 무생물 주어의 물주구문을 우리말로 옮길 때는 무생물 주어를 이유 원인 시간 조건 또는 부사옥으로 옮기고 목적으로 주어처럼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단문독교 6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부사옵소 도전 도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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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